그래 그러면 저 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죽여야겠다 저거 오케이 아.. 어? 아 내려.. 아 그렇네? 천잰데? 천잰데요? 천잰데? 아 내려.. 그래 이런 방법이 있었지 완전 멍청했다 아오 저리 가 야 다 안 쏘냐? 그래 쏴 달가렴 야 이걸 저장하자 갑시다 지금 지금 아 아 여긴 또 뭐니 흠 음 이거 내려놓고 세이브 한번 하고 가봅시다 그럼 아 3단 3단이 됐는데 3단이 되잖아요 아 요쪽에 다 하면 안되는구나 이걸 죽어야겠다 다음 다음 점프 올라가고 내려놓고 여기에서 어 아 야 타이밍 못 맞췄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쏴 타이밍 맞춰가지고 지금 하 하 아 아냐 자꾸 키가 헷갈린다 자꾸 아 트리거 호텔에 자꾸 둘러 하나 둘 셋 아 아 아 저걸 먹어야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치 않나요? 저걸 먹어야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하 하 겨우 하나 먹었다 하 세이브합시다 아 불안정한 집안이구나 여기는 세이브 한번 하고요 합시다 왜 이런 지형을 만들어놔가지고 또 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휠 흠 그래 요기 한번 더 세이브 스읍 쓰읍 저거를 분명 아 보자 여기 간 다음에 점프 뛰고 그래 요기 한 번 더 세이브 저거를 분명 아 보자 여기 간 다음에 점프 뛰고 여기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그래 좋아 간 다음에 요기 점프 뛴 다음에 요기 점프 멋져 오 이게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야 이게 아닌데 공중에서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잡을 수가 없는데 쓰읍 흠 흠.. 어떻게 하지 이거? 반대쪽으로 가야되는데? 그죠? 반대쪽으로 가야되는데 흠.. 갔다가 이거 점프 아 뭐하니 앙 흠.. 가고 점프했다가 여기 가고 여기에서 대기했다가 점프 아니야 저 올 때 가자 올 때 올 때 타잉 맞춰가지고 탁각!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흠.. 여기에서 가 모르겠단 말이지 흠..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흠.. 흠.. 쓰읍..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쓰읍..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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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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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가지고 못 올라가잖아요.. 뭐지? 세이브하고 그래, 요기는 안된단 말이에요? 요 주변만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점프... 빵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안하다, 오리야 그거만 남ity 여기에서 그냥 죽을 테고 여기도 그냥 죽을 테고, 그쵸? 피가 없어서 죽은건가? 저거 하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거꾸로 올라가서 매달려야 된다고요? 거꾸로 올라가서 매달려야 된다고? 아니야 그냥 타 죽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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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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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서 아아.. 이거네.. 왜 이걸 몰랐을까? 이거네 이거 야 이거구만 역시 이 정도 해줘야지 수치타란 이름이 걸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쪽에 뭐있지? 궁금해지네 갑자기 괜히 왔네 괜히 왔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퍼즐은 풀렸다 퍼즐은 풀렸으니 금방 깰 수 있을거야 이건 그래 이런 아이디어 어마어마하다 근데 엄마무시하구만 형 근데 지도조각 제가 먹었나요 저거? 저거 먹었는지 모르겠네 아 먹었구나 안먹었구나 안먹었구나 안 먹었구나 해바 일단 요기에 지도조각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고 그럼 더 가봐야겠네 처음 돌덩이 옆에 비석조각 아니에요? 돌덩이 옆에? 돌덩이 옆에라뇨 돌덩이 옆에? 어어 으아 돌덩이 옆에? 흠 돌덩이 옆에 비석조각 있었다고? 처음 돌덩이 옆에 비석조각 있었어요? 어 어서와 점프 좋아 지금 아 다행이다 그래도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네 음 어서와 아 일단은 일단 요기 먼저 가봅시다 근데 나 잘 모르겠어 찡용신기만 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있었다는거지? 제일 앞에 또래? 제일 앞에 또래? 이게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아 비석조각이 아니라 지도조각이 아니라 지도조각이 지도조각이 저걸 못 보고 있었네 아 아 일단 심심치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꼬리야 힘내 이런데서 세이브할 수 있을까? 오 세이브할 수 있어 뒤돌아서 세이브할 수가 있다 아 가시구나 아 가시구나 가시인줄 몰랐네 뭐 일단은 요기 놓고 어 뭐야 두대맞으면 죽어? 이렇게 많은 피가 두대맞으면 죽는다고? 아니 아니 일단은 얘네만 좀 잡읍시다 정리해놓고 해야지 그래도 여기다 얘는 이렇게 가는게 훨씬 더 빠르겠다 여기다가는 못 쏘니까 음 일단 세이브 한번 해놓고 갑시다 아 또 요기가 또 문젠데 저기 지도우조각 하나 있네 지금 지금 아냐 안돼 아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 거기 반대요? 잠깐 어디지? 지금 지금 아 먹고 세개째죠? 이제 지금 어 아 야 놔 놔 놔 야 야 아 세이브 세이브하고 잡읍시다 어 어 어 야 이 자 야 이 자식아 . 점프 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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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욱 아하 야아 어마어마하다 저거. 저거 설마 야 여기 아하하하 시흠 만들수도 없고 이거 그단보자 레이저 가는 부분을 잘봐야돼 난 여기도 완전하지가않아 뭐한거디? 자 좋아 요기에서 세이브가 안되니깐 일단 요기에 있다가 대기합시다 대기 레이저 끝나면은 딱 갑시다 지금 가서 돌아가 돌아가 그 다음에 하필이면 저런게 있어가지고 진짜 저런게 다 있어 야 야 안 돼 오리야 오리야 미안해 진짜 어 야야 죽을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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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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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레이저를 잘 봐야됩니다 요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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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구역을 빨리 찾아야돼 요기에서 그러면 자 요기에서 레이저 가면은 요기 가고 어 야 너무 빨랐어 하아 아 너무 빨랐어 야 가자 고 요기다렸다가 바로가 바로가고 요기에서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레이저 한 중간정도에 갔을때 중간정도 중간정도 갔을때 점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중간도 빠르다니 이럴수가 아 중간말고 거의 끝에 끝에서야겠구나 끝에서 일단은 이쪽으로 쭈욱 가서 레이저 요기 요기 가고 요기 가고 요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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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았어요 4개 다 모았죠 저기 지도조각까지 있네 오케이 좋아 요기에서 세이브 한번 하구요 지도조각 맞나 근데? 아닌거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요 자 근데 요거 놔서 되지 않나? 이거 먹고 세이브 한번 합시다 자 근데 지도조각 어디있었다고? 자 이거 다 모았으니깐 일단 요기에서 세이브 한번 하고요 보자 지도조각을 찾으러 가야돼 안그러면 괜히 또 마음에 걸려 내 마음에 걸려 아하 근데 지도조각 어디있었지? 난 지도조각에 진짜도 못봤는데? 지도조각에 진짜도 못봤는데? 어디있었지? 아냐아냐아냐 뭐하냐 뭐하냐 뭐하니? 그죠 지도조각 안보였죠? 그냥 안보였어 어! 어! 오리야 미안해 한번만 죽어줘 그래 근데 빠른 포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세이브 한번 하고 네 갑시다 지금 1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1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스킬포인트가 1밖에 없어가지고 괜찮아 음 좀 예민할거 같은데 어어! 구모다 구모 구모 여기 웬일이야 여기 추워 안돼! 여기 뜨겁고 추운데야 여기 어? 구모 여기 왜왔지? 일단 갑시다 그래 여기다 놔야지 짜 오 뭐야 야 또 도망쳐야되는거야 이거 혹시? 아니지? 에이 그쵸 이 신전들 이 신전이 그들이 지은 모든 것에 힘을 제공해왔던거야 이걸 봐봐 신전이 할 일을 봐 어 구모야 여기 뭐하니? 아 야 구모 동료가 동료가 얼었어 어휴 구모 어떻게 해 아이고 불쌍해 게임 저장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어 음 여기 아무것도 아니죠? 어 쩌쩌쩌 3단 전문까지 있다 헤헤 좋았어 어 여기 얼어있는 애 봐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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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모는 그들이 그들이 운명을 알았을까? 난 그를 난 그가 우릴 용서할 수 있길 바래 우리들은 살아남고 그들은 가버린 것을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이브 포인트 있네요 세이브좀 할게요 아 세이브 앙 세이브 띠 세이브하고 음 요건 또 어떻게 피해줘야되나 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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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좋아 좋습니다 나갑시다 하 아니 근데 잡는게 익숙하지가 않네 이거 어 뭐야 어 이게 뭐지 세이네 이야기를 들으세요 어 그래 보자 바람의 원수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장소 중심에 있을거야 아 이 장소 중심에 바람의 원수가 있다고 어 구모다 구모야 뭐하니 음 이 유적들은 구문이 남기고 간 모든거야 그들은 우리의 운명을 떠올리게 해야돼 아 그들 그들이 운명을 떠올리게 해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을 잃어버린 구모는 구문 일종의 마지막 생존자야 아 우리 우리 빛을 되찾을거야 네 별과 구문의 추억을 위해 바람의 원수를 부활시키자 그래 부활시킵시다 설마 또 도망가야되는건 아니겠죠? 진짜 그들의 말에 감동받아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구모야 뭐할라고 오 구모야 안돼 어어 어어 어유 위험하다 위험해 아 이런식으로 야 아아 아 이렇게 이번에 또 탈출이구나 이것도 아 아 그래 유기는 유기는 그래도 안괜찮네 아하 아 아 야 여기도 어려워 일단 탈출합시다 피하고 아 아 안돼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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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아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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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맞지 말아야겠다 여기 아 어제 연속으로 야 어제 연속으로 1억이냐 이런 뒤통수 소리가 안돼 야 물이 왜 이렇게 많아 야 니네 물이 날아가지고 물 좀 지어내라 야 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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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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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가면 이제 떨어지나보다 아 이렇게 퀴샤키 만들어놨어 안 돼 안 돼 올라가다 빨리 빨리 안 돼 안 돼 아래 누르지 마 아래 누르지 마 아 아 아 아 자식이 근데 아 빨리 그냥 쭉 가자 쭉 쭉 쭉 쭉 쭉 쭉 아... 아 아아 아아 쯋 올라가 올라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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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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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아아! 야 이게 더 어려워 참 물보다 훨씬 어려워 이거 올라가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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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쏴 그만 쏴 그만 쏴 이 새끼야 아하 죄송합니다 아하 죄송합니다 아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자식이 으응 자꾸 쏘고 앉아있어 Oakwood 어 주체를 못해 주체를 어 헤 wildlife 그냥 어! 어어허어!!! 아아... 안돼... 가자 살찔라 살출 x4 살찔마엌!!! 조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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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조절해 위치 조절해 트리거로 조정해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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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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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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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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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라고 임마! 야! 그만 쏴 야 영혼의 고리 만들 수가 없어 아 이거 도중에 영혼의 고리 못 만들게 해놨구나 그래 영혼의 고리 고리 만들면은 그치? 안 어렵지? 그래 근데 굳이 그렇게 안 어렵게 어렵게 해야만 해야겠니? 하이씨 안 돼 이거 내가 제일 못하는 게임 중에서 하나가 쉬트 게임인데 하아아악 오 오 오 오 여기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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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축사야 저건 거기게, 여기, 여기, 여기. 기다려, 기다려,잠깐만, 기다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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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다, 가자. 오리야, 가자. 여기 세이브 가나? 아 세이브 못하네? 쿠루에 둥지래 아 일단 세이브 아 살출했네요 그래도 또 뭐 있나? 아 뭐 없네요 아 아 그래도 클리어 했네 아휴 근데 이거 좀 올리자 뭐 올려야 되지 이제? 에너지 효율 음 감지력? 아냐 근데 이거 고속불꽃 근데 이게 음 아냐 일단은 뭐 몇 번 안해도 뭐 클리어 할 수 있네 이거는 잠시만요 어 어 뭐야 이거죠 올빼미 둥지인가 봐 그 프로라고 하면은 되게 아주 큰 올빼미 한 명 있거든요 올빼미 한 마리인데 거의 둥지인가 봐요 어 어 그래 어 그래 너도 자식이 있잖아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응 그래 그래 음 아 근데 귀엽다 애들 음 그래 근데 음 음 애벌레 주고 흐흐 아 근데 귀엽다 내게 음 음 그 그때 빛의 정령들을 불렀었죠 그때? 처음에 불렀는데 이 빛이 아 둥지까지 갔구나 둥지까지 갔는데 왜 무슨 일이지 뭐 음 뭐 뭐 뭐 뭐 뭐 뭐 아이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아 그래서 그때 생명의 나무가 장룡들을 불렀을 때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 그저 아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죽었어 그렇게 해서 그런가 보다 아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인마 멀방 시키는 게 어딨어 근데 우리 떨어졌어 우리 떨어졌어 근데 우리 숨어야 되는데 그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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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세이브 세이브 아 세이브가 왔네 이거 치금치금 움직여야 될 거 같은데 이 바위에 가면은 어 어 아